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언변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말과 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따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로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폭발적인 발언은 곧바로 저격 대상이 된 사람들을 곤혹스러움과 곤란함에 받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 자신도 말과 글로 사는 사람이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뭔가 말을 꾸며내거나 제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상대방을 선동하거나 또 설득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입니다. 7월 24일 날 mbc 라디오에 김종배의 시선집축이란 그런 인터뷰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건에서 검찰의 음모론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서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도 여러 가지 방도가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번뜻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를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문이 여러 개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확인될 뿐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가 뭔가를 꾸며내고 있다 이런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방송에 나와서 한 그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 취지의 발언을 아주 시사하는 발언을 강력하게 피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비례 의혹을 캐려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시민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는 윤 총장의 최척근이자 오랜 동지이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윤 총장의 제일 중요한 참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의심도 한다. 물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의심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그런데 독자들 가운데 또 시청자들 가운데 이 방송이 나간 7월 24일 날 바로 당일 날 오후에 검사장에 대한 이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심의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의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아침에 기획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공작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7월 24일 날 낮에 열리는 수사 심의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이 센 방송국에 출연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누구든지 들으면 일단 활자화 되거나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검찰 수사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심의회가 개최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이런저런 무리수를 던지며 업무론을 펼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최강욱 의원이나 황희성 씨 등이 주장해온 윤석열 개입서를 공영방송에서 마구 퍼뜨린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진중근 교수는 더 예리합니다. 유시민이 아침부터 거짓말을 한 모양이다. KBS MBC의 공격이 녹취록의 공개로 무의로 돌아가자 자신이 직접 나선 모습이다. 한마디로 오늘 열릴 검찰 수사 심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일괄해서 그냥 그리고 그것이 바로 MBC 라디오가 멍석을 깔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검찰 수사 심의회가 개최는 날 아침 MBC에 출연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좀 다르구나. 제가 같은 상황에 취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상황에 취했으면 그런 류의 공작이나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왜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코나로 몰아넣고 마치 뭔가 큰 업무가 있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주 고차원의 여론전 또 그것을 또 여론조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능숙한 인물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기술에 이런 기술에 아주 능숙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마치 검찰과 윤 총장이 뭔가 거대한 업무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기술도 대단한 기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24일날 전자개표기 입을 모두 다물다를 보시고 리치TV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 지도자들이 암묵적으로 모두 전자개표로 투표를 조작하여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못사는 것 못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됩니다. 이것이 덜 통나면 모두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그런 주장을 조지아택에서 학위를 받으신 윤여길 박사님도 아주 비슷한 그런 생생한 정언을 공병호 tv에 출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도 공병호 tv에 출연해서 비슷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며 취재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을 시사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은밀한 그런 물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리치 tv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관리 업무를 무인받아서 진행했던 것은 상당한 그런 의심과 의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자개표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깊은 고민과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사례나 또 독일의 연방재판소의 판결 등을 참조해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리치 tv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 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gongtv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